3세 중에 1세에서 5세 이상을 만들어졌어요 사실? 해야지? 아 수면쿠신데... 아.. 근데... 수면쿠신 성격이라고..! 스멜 굿인데 근데 이유가 있어? 스멜이 굿이다 근데 이리 있어 체리 뭐 나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체리 와봐 오라나 사줘야지 르네피에서 리들머베이 다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스테이? 뭐 먹었어? 치즈다 스테이크 먹었어? 파스타 먹었어? 오 이런게 생겼구나 원래 있었나? 원래 다른거 있었나? 어 건물을 리빌딩이었나? 근데 진짜 재밌다 좋아 스테이크가 시작된 스테이크가 시작된 스테이크가 시작된 스테이크가 시작된 스테이크가 시작된 스테이크가 시작된 동기 스테이크가 시작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받았어? 아, 머니? 머니가 제일 좋지. 그지? 네가 원하는 거 사주잖아. 아, 친구가 줬어? 어? 여기 스틱스. 펜케이크 원래 퍽킨스였는데? 퍽킨스가 없어졌나 봐. 어차피 메뉴하고 똑같겠는데, 스택 쓰면, 팬케이크면, 브레이퍼스트 파는 데였냐고 브레이퍼스트 파는 데였냐고 브레이퍼스트 파는 데였냐고 똑같아, 저기 뭐지? 저기 있는 거? 아니, 저기 아베스 아, 아베스 같은데 그거 똑같아, 메뉴 이름만 들어 이제, 스프링 원업도 같이, 이슈가 다오지 이슈가 다오지 지금 혼자 있었어? 네 공부 잘하고 있어? 예, I got it. 진짜? 오, 저녁에 선수는 바이오 어떻게 받았을까? 래스하고 잉글리지를 잘하고 있어? 예, I got it. 래스하고 잉글리지를 잘하고 있어? 예, I go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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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딩 라이딩 칼리지 잉글리시를 들어야 되는데 라이딩 테스트를 받는데 별로 안좋다고 라이딩 코스 두개를 더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랭기지 그럼 나는 아빠는 랭기지도 안된줄 알고 아빠가 계속 리젝터 당하는가 어플하였는데 랭기지를 리딩을 시험 잘 받는데 계속 낮은 레벨로 어플하였는데 안되는거야 아빠가 카운설을 찾아갔지 리딩 듣고싶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지 next semester 칼리지 잉글리시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너 리딩은 점수가 잘 나왔대 그래서 그냥 라이딩만 듣고 들으면 오르메리그룹 들을 수 있다고 그러고 리딩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안되는줄 알고 아니라고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는거다 리딩은 달라고 라이딩이 라이딩을 하나 더 듣고 레벨 2인데 레벨 3을 하나 더 들으면 레칼리지 잉글리시를 들을 수 있다고 리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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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주셨다던데 다음에는 세퍼레이드 메스가 컴퓨터나 사이언스 쪽에 듣는 메스드로 메스드로 하고 이코노빅이나 소셜 쪽에서 메스드로 듣거든 거기에는 사이언티픽 메소드 하려고 하면 서베이 같은거 하잖아 서베이 서베이 하잖아 너 뭐좋아 몇점 하길래 일부터 템까지 중에서 얘기하라고 이런거지 그런거를 소셜 사이언스는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메스를 배워 스테릭텍스라 그러나 그거 말쓰고 이코노빅이나 저기서는 매니지먼트에서 거기 맞는 배스드로 근데 컴퓨터스가 제일 높아 레벨이 높지 컴퓨터스하고 리니어 엘지프라 그런거 그거를 해야지 컴퓨터사이언스는 이런거 할 수가 있잖아 세브롤 디멘전하고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겨있지 막 프리하게 그런거 그렇게 생긴것들 뭐지 에어리어하고 계단하는거 다 계단할 수 있어 필요한 그렇게 막 저희 프리하게 생긴것도 도대체 메스로 에어리어를 다 계단하실까 그거 해가지고 칼큘레스를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저 새들라이 같은거 쏘는거야 타임하고 이렇게 하잖아가지고 앵글 타임 페너 페너띠 아멘 저쪽은 아마 사는 50명 뭐가? 아니, 저거는 저거는 배세 그래서 우리 백진산 이동력한테는 배세 어? 가스도 스테이블리지 저 가스 가솔린하고 내추럴 가스도 스테이블리 가시가 다운돼가지고 아 아 거기니까 거의 다 너무 알아라 피포필데믹처럼 괜찮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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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